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통공감부장 권대윤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풀방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 생겨서 오늘 한번 풀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일방은 너무 판돈이 크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가 없어서 바로 그 밑에 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게임이 제가 기존에 올렸었던 방들은 마지막에 하프까지가 최대인데 올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을 다 칠 수 있어서 제가 전전영상인가 올린거에서 풀 한번 맞고 올인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규칙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때 이제 전체가 된지를 몰랐었는데 그렇게 해서 올인이 됐는데 이번에 한번 풀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더 보죠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올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 올인이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음의 풀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패만 좀 박아야 됩니다 네 어차피 그냥 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폐가 좀 잘 오나 보군요 결판내자님이 초반부터 치고 가는 거 보니까 폐가 좀 잘 오는 거 같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죠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자 요번에 하나가 온 거 같네요 4가 이제 나오면은 4 네 그렇죠 하프 치고요 하프 아 불안합니다 콜 밟고 로우 가겠습니다 승부패 오링 나면 어쩔 수 없죠 잘가요 자 이제 어 또 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만 보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도록 합니다 네 죽을 수가 없어요 네 죽도록 합니다 네 죽은 Nicodem 네 죽은 아버지 네 죽은 Deus 네 죽은 너 네 죽은 너 네 죽은 너 네 죽은 건가 네 죽은 너 네 죽은 너 네 죽은 너 네 죽은데 10을 버린 것은 제가 생각할 땐 로우패하고 이제 또 플러시를 같이 보러 가기 위해서 10을 좀 버렸습니다 이제 뭐 패가 잘 안 들어오네요 자 콜 한번 봤고 뽀뿌리나 아니면 이제 카봉 이었으면 이제 갈 생각이었는데 나오지가 않네요 이번엔 패가 좀 괜찮게 많네요 근데 이제 6,1이기 때문에 이제 좀 한번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또 하프 쳐야죠 조금 더 한번 큰방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돈을 땄기 때문에 한번 큰방에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한판 한판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뭐 한 패 5장 정도만 보면은 이제 더 보지는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방입니다 이제 더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5가 오면 좋겠네요 5 콜 5 예 죽어야 되겠죠 와 한번 받으면 4억이군요 어마어마하군요 좀 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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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하는 게 확실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메이드 위주로 가야 되겠네요 로우패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 방에서는 그냥 로우패로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판 크네요 진짜 크군요 여기서 한번만 잘 먹으면 한두 번만 잘 먹으면 100억 졸업할 수 있겠군요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겠죠 하파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메이드면 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요 아 네 죽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어야 했군요 아 네 아 아 콜 콜 콜 콜 콜 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프찌겠죠? 다이 해야죠 올인하나요? 10봉을 주네요 에이스가 안했으면 포카인데 안타깝습니다 아 미치겠네요 아 받고 하이 가겠습니다 아니겠죠 네 다행이네요 이게 이제 한게임 같은 경우에는 패를 좀 엮이게 주는게 있어서 그걸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이로우와 비교해 보면 메이드를 좀 한게임 포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져서 조금 안전하게 했긴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그냥 오링 납니다 자 이제 떴느냐 안 떴느냐 싸움이겠네요 죽겠죠? 어차피 로우표 보고 왔는데 뭐 6,7이나 아니면 8로가 떴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못 할 겁니다 저장에서는 콜만 받고 아 미치겠네요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겠죠 아 이렇게 해서 또 오링이 났네요 아 또 재밌었습니다 예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네 어쨌든 재미난 게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모아서 이제 또 풀방으로 가서 또 한번 게임 영상을 올려봅시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